자, 투부정사고의 형용사적 용법 자, 투부정사고의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은 당연히 명사로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어디서 꾸며주냐면 수식받는 명사 뒤에서 꾸미는 거야 명사 앞이 아니라 그리고 명사를 형용사고가 설명할 때 이걸 수식받는다, 꾸민받는다 이러는데 이건 언제나 같은 얘기예요 영어 문법에서 수식하다, 꾸미다 이거 자, 해석하는 방법은 끝을 할, 하기 위한, 하는으로 바꾸는 거야 가끔 가다가 전치사로 끝나는 투부정사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 요거 자체는 조금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상세한 거는 문법 편에서 배울게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 자, 문장 분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똑같고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 명사적인 용법에서는 용법을 적었잖아 그죠? 근데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그냥 화살표를 넣어줄 거예요 동그라미 들어간 문자하고 숫자 이거는 계속 똑같아 그 다음에 모든 투부정사 표현은 동사를 다시 만나면 끊어져야 돼 자, 보자 Peter need a house 주어동사 목적이죠? Peter는 집을 필요로 합니다 이 투부정사가 하우스를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 넣어줬어 동사 있으니까 V1 그러니까 전치사로 끝나도 그냥 동사로 합쳐가지고 밑줄 치세요 자, his plan이 주어야 주어담에 동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럼 꾸며 들어가는 거야 플랜을 자, help student in Africa 여기 동사 목적어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학생들을 돕다 아프리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그의 계획은 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동사, 주격보 성공적이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